전기전자공학학사 전기전자공학 석사 출신으로 제 이름이 연고맨이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연 고려대학교에서 고를 따가지고 연고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전기를 알려드리다가 이렇게 유튜버 그리고 책도 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50대 전기기사를 따셨어요 완전 베이스가 없던 분이 전기기사를 따신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겨서 유튜브로 무료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많이 좋아하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진짜 전기기사 기초수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존에 나와있는 온라인 강의는 되게 많아요 4시간으로 끝내기 기초수학 말하는 거에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기초수학을 정리하는데 4시간으로 끝낸다 10강으로 끝낸다 20강으로 끝낸다 저는 사실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삼각감수, 미적분, 2차방정식, 편미분, 내적외적 이런 것들 살짝 정리해 가지고 전기기사 수학을 마스터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기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부족한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이스터고 공고 실업계 출신들 또 30대부터 60대 수학을 공부해 보지 않은 분들 수학을 공부했어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조금 수학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 계속 수학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완전 생기초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2학년 수학을 다 정리한 수학책을 내고 싶었어요 전기에 관해서만 전기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이 유튜버 연구맨의 전투수학이 그런 책이에요 다 기출문제 40년치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수학개념들을 다 따가지고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기 공부하는 분들이 아 내가 중학교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고등학교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많고 책도 엄청 많은데 이거를 다 정리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먼저 뭐 전기자기학도 있고 회로이론도 있고 제어공학도 있는데 왜 전기기사 기초 수학이냐 사실 이게 베이스에요 이 베이스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을 하는데 설명이 엄청 길어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이해도 안 가고 그냥 암기하고 끝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암기력이 좋으면 그렇게 하여도 되지만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학을 하게 되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이런 기초 수학을 하게 되면 이해력도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는 전기기사 기초 수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에요 그래도 이 세 과목 베이스는 전기기사 기초 수학이에요 물론 전력공학 전기기기도 수학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강의 중에는 요즘 나와 있는 것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기초 수학을 강의하는 분들 것을 보면 수학 공식을 읽어주거나 유도를 해주긴 해요 하지만 이 공식을 어떻게 문제에 가져다 쓰는지를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기획을 했고 이 책은 개념, 기본 문제, 기출 해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전기기사 기출 해설에 나오는 수학을 다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기사에 나오는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를 써야 되는 심화 수학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가져다 쓰면 돼요 저희는 학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공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실무자가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전기공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다 쓰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실제 가져다 쓰기,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실전 연습 그래서 실전 연습에 특화된 수학책이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40년치를 분석해서 기출문제를 실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 배양한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이제 40년치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내용을 넣었지만 이걸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수학 조금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 수학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 전기 개념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못 푸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4시간이나 10강, 20강 이거 기초 수학 정리해 가지고 전기기사 관연도에 관련된 수학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다면 이 수학 강의가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쉬운 수학하고 자주 나오는 수학 개념은 정리해 두면 엄청나게 관연도 문제 푸는데 이해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전기 개념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관연도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수학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쉬운 거 수학 개념을 가지고 갑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편미분 나블라 이런 수학 개념들이 필요해요 이런 수학 개념들이 필요한데 그럼 한번 풀어 볼까요 3xyz4의 전개 E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거를 x로 편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3y z하고 4는 날라가요 y로 편미분을 해요 그러면 3x z 플러스 4는 날라가요 그리고 z로 편미분을 하면은 3xy는 날라가고 z는 1이 됩니다 3xyz4 이거를 편미분을 하고 여기다가 i를 곱해주고 j를 곱해주고 k를 곱해주면 이거 다 더하면 답이 3y 3x j k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다 붙여주면은 답은 뭐냐 음...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걸 풀 수 있게요 살짝 난이도가 있지만 한번 풀어 봤어요 편미분은 사실 대학교 과정이긴 한데 이 개념을 좀 공부를 하면은 전기자기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져가면 될 문제예요 실전 기출 문제인데 가져가죠 되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예요 이거는 최종값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한번 s를 곱해요 fs에 s를 곱해요 그러면은 s를 먼저 뺄까요 앞에 거 분모에 s를 먼저 빼면 s제곱 2s 5 3s 플러스 10인데 fs가 여기다 s를 곱하면은 ss 나눠지고 2값만 남아요 여기서 limit s에 0을 집어넣어 보자 여기 s에 0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0 되죠? 이거 0 되죠? 이거 0 되죠? 그러면 5분의 10이에요 답은 2 이렇게 해서 3번이에요 이것도 극한의 개념을 알면은 되게 쉬워요 극한의 개념을 알면 되게 쉬운데 여기 s를 곱하는 것에서 또 동류항이라고 s를 또 빼는 게 있었어요 방금 이 개념은 중학교 개념이에요 중학교 개념 같은 거는 묶는다 이거를 중학교 개념인데 s를 공통인 부분을 묶는다 해가지고 같은 항을 묶어버린다 s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기초 전기기사 수학에 관련된 극한 개념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좀 막힐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그냥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학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지 보는 거예요 이걸 못 풀어도 돼요 그냥 저는 가볍게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수학 개념을 알면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 이거는 극점과 영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어공학 쪽에 있는 개념인데 사실 간단하게 분모가 0 되는 값 분자가 0 되는 값 이걸 고르면 돼요 분자가 0이 되려면 s 플러스 2는 0 플러스 2를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s 플러스 2를 이항하면 여기 는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0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s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분모 s 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s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s는 플러스 마이너스 j 이건 허수라는 개념입니다 허수라는 개념 그리고 또 여기 이항 중학교 개념이 들어갔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j랑 마이너스가 2가 있는 것들을 찾으면 음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금방 금방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수학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못 푸는 문제겠죠 그렇지만 이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그러면은 수학 개념을 알게 되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목차입니다 저희 강의를 하게 되면 차근차근 할 텐데 이게 난이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SI 접도어 라고 있어요 SI 접도어는 뭐 킬로미터 밀리미터 피코미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에요 이거는 단위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전반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자주 보시라고 이렇게 냅둔 거고 사실 이거는 26번 파트를 공부하고 가야 돼요 26번 파트가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SI 접도어랑 단위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문자의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문자의식부터 해서 이렇게 쭈루루루 갈 건데 여기 있는 개념들은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고1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의식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SI 접도어는 지수법칙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거는 잠깐 제쳐두고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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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